아 이거 천이 보고싶네 밥 먹을 때 되니까 천이 전화 한번 해볼까? 해볼까? 영상통화 되나? 한번 해보죠 뭐 되나 안되나? 왜냐면 지금 저녁때라 저녁때라 밥은 먹지 않을까? 수로오빠가 전화해봐요 수로오빠가 그래 엄마 보고싶다 그죠? 어? 어 다왔다 천이야 여보세요? 천이야 이 자식아 목소리 까지 말고 수로영이야 아 수로영 천이야 보고싶어 어 지금 어디있어 지금? 저 여기 지금 속초요 속초 천이야 예 우리 그 패밀리중에 예 누가 제일 보고싶냐 너 솔직히 얘기해 혈의도 좀 보고싶어요 재석이 형도 좀 보고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보고싶어 확 귀만 보여 다 보고싶어요 다 천이야 보고싶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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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보고싶어 보고싶어 뭘 보고싶어 보고싶어 뭐 얘기가 주간주간 끊겨서 무슨소린지 전이야 우리도 보고싶어 전이야 우리도 보고싶어 전이가 산속이라서 산속이라서 이게 잘 안되나봐요 아 언제 올거에요? 아 제가 끝나면 끝나면 뭐 전화해 그래 그거 좋겠다 그거 좋네 끝나면 전화해요 전화해 뭘걸 전이야 전이 그래 촬영 잘해라 아 예 형 전이야 예 너 지금 드라마 촬영하고 있지? 예 연기를 할 때 예 좀 더 깊숙이 들어가라고 니가 좀 얕아요 알았어? 네 알겠습니다 이 화면에 네 모습이 말이야. 연기력은 굉장히 좋아. 지금 네가. 너 더 깊이 들어가라고. 알았어? 형도 좀 깊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형도 좀 깊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전화라고요. 전화라고요. 현희야. 너 어머니 나한테 죽어 줘. 광택아. 그래 알았어. 전화해. 더 깊이 들어가. 끄지만 해. 다 끄지만 해라고. 그래 그래. 기회가 별로 없어 임마. 전화해 끝나는 대로 알았지? 예. 그래 사랑한다.